라플라스 트랜스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부터 보시게 되면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것의 기본적인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 예처럼 제어 시스템의 해석이나 설계에 관한 미분방정식이 일반적인 미분방정식이 있는데 그거를 풀기 위한 방법들이 굉장히 많았죠. 우리가 얘기하는 1차고 2차나 아니면 시스템 같은 것도 있었고 걔네들이 재차냐 비재차냐에 대해서 문제 품는 방식이 달랐고 걔네들이 시스템일 때는 손으로 풀 수 있는 것도 있었고 손으로 못 풀 때는 어떻게 우리가 다이액션 필드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우리가 걔네들 위상평면을 이용해서 그림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들도 있었죠. 그런 거를 제외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하면 걔네들에 있는 미분방정식이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어서 갈 수가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이 있냐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의미는 이겁니다. 어떤 거냐면 일반적인 우리가 미분방정식이 다루고 있는 함수는 t를 정의역하고 있는 t에 관한 함수예요. 시간에 관한 함수예요. 시간에 관한 함수 시간에 관한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우리가 어떤 것을 이용하냐면 라플라스라는 기호를 이렇게 L자를 이렇게 꼬았거든요. 라플라스라는 것을 변환을 이용해서 우리가 임의로 알고 있는 s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라고 하는 보조 대수방정식을 만드는 거예요. 예명. 그 대수방정식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명 보조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데 대수방정식이 바로 뭐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미분적분을 이용하는 우리 공식이잖아요. 그걸 이용할 수 있는 문제의 식으로 풀어서 얘네 값을 계산한 다음에 그걸 다시 역으로 돌리는 것을 inverse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역변환이거든요. 역변환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래 있는 방정식의 해를 구해서 만드는 방식을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얘네들 이 t에 관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들을 이용하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수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 다음에 나중에 답만 쏙 갖고 와서 바꾸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문제의 정답을 풀 수가 있다는 게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데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라플라스 변환에 대한 것은 첫 번째 상미음 방정식을 라플라스 변환에서 보조방정식 일명 그 대수방정식으로 변하는 방식이고 대수적인 연산을 통해서 우리는 그 보조방정식을 먼저 풀고 그다음에 걔네들 역변환을 이용해서 우리는 걔네들 상미음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얘기하는 라플라스 변환의 기본적인 방법이 된답니다. 그럼 얘네들 큰 장점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비제차 상미음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우리는 미정개수법하고 뭐 있었죠? 매개변수변화법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구할 건데 그걸 구할 때 굉장히 복잡한 시기에 굉장히 어렵게 구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 것을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 굳이 제차 방정식의 일반 행위를 따로 구해서 갈 필요 없이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그 기본적인 특성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초기값은 보조방정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임의적으로 고려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고려할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불연속성 카마드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순간적인 충격량 또는 복잡한 주기함수의 입력으로 갖고 있는 상미음 방정식을 볼 때 굉장히 복잡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이 라플라스 변환의 기본적인 장점이 된답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이 있는지 보게 되면 풀이 과정은 기본적인 세 단계가 있다겠죠. 첫 번째는 주어진 상미음 방정식을 라플라스의 변환을 이용해서 보조방정식을 만들고 미음 방정식을 보조방정식을 만드는 케이스에서 보조방정식을 대수적인 풀이를 해서 문제를 풀 거고 다시 이거를 역변환을 이용해서 역변환을 이용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미음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식이 우리가 얘기하는 라플라스 트랜스폰의 세 가지 방식이 된다는 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라플라스 트랜스폰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분 중에서도 우리 어떤 것을 볼 거냐면 0부터 무한대가에 가는 적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0부터 무한대가에 가는 적분을 우리가 이상적분 혹은 특적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얘네들의 계산을 그냥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특적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자 한다면